자 오늘 영상 진짜 마지막 촬영입니다. 금쪽같은 네 새끼 옛날에 달콤한 총각님 오셨을 때 금쪽같은 네 새끼님이 방송 출연하셨거든요. 약 1분 정도. 그때 너무 좋아하셨어요. 제 것도 찍어 가주시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소소하게 방송 출연하시라고 찍어봅니다. 금쪽같은 네 새끼님은 엄마의 지인이세요. 그래서 오신지 이제 진짜 몇 달이 되신 것 같은데 반년? 반년은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몇 개월 되셨는데 몇 개월 만에 이만큼밖에 안 하신다더니 테이프 반 다 채우셨어요. 어서 큰 테이프를 또 가셔야겠는데요. 그쵸? 금쪽같은 네 새끼님 예쁜 네 새끼들 한번 찍어봅니다. 이렇게 콩분도 키우고 계시고요. 이야 안본사에 얼마 전에 너무 많이 구매하셨네. 너무 예쁜 애들 들이셨네. 황홀한 연꽃. 이야 파이어필라. 묵은 동이 이번에 사셨네요. 요 수연금도 수연금인가? 누수 구매하셨고 요것도 그 진주에서 온 묵은 동이 같은데 구매하셨나봐요. 세트로. 이야 핑크베라 너무 예쁘네요. 이야 암호에나 예쁘다. 이거 제가 골라드렸던 킵장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골라드렸던 다육이들인데 잘 키우고 계시네요. 샤몬 있고 얘도 예쁘고 뒤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얘네도 있고 요렇게 한번 봐야 이쁠 것 같아요. 요렇게 이야 이쁘다. 얘는 고스틴가? 후레뉴도 있네. 저 후레뉴 좋아해요. 이쁘죠? 얘는 수영 한번 보세요. 블루헬프 대박이다. 우와 이거 청키 레드노블 진짜 이쁜 거 다 키우고 계시네. 여기 믹싱료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이야 실루엣도 음 다육이 못 키우신다더니 정말 잘 키우고 계시는데요. 슈가벨비도 있고 올리비아도 있고 방울봉랑 이야 너무 예쁘네요. 라이사탕 금 얘도 금쪽같은 애새끼님들도 화분이 쪼만쪼만해서 애들이 정말 귀여워요. 통통하고 귀엽습니다. 핑크칩스 있고 스타마크 있고 마디바 얘도 핑크베라 같은데 몸 예쁘네요. 얘는 좀 문제 있어 보이죠. 어서 어서 오세요. 새끼들 자주 봐야 애기들 가는 거 막죠. 얘 가고 있어요. 얘 어떻게 하면 좋아. 뇌를 파 있고 웨스트를 모으고 음 진짜 예쁜 애들 보면서 영상 마무리 해봅니다. 어서 달려오세요. 예쁜 애들 보러 코 way Я прив 아 한번 가. 너α posters 1 올림 2 도 ك 5 时候 서버 7 poco 오 i 2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